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카카오게임즈 청약이 오늘하고 내일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1400대 1인가요? 1479대 1이 수요예측, 기간 투자가들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해보니까 경쟁률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권해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입니다. 제가 SK바이오팜 때는 권해주셨죠. 영끌까지는 아니더라도 있는 분들은 다 하시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 비교적 착한 공모가격이라고 할까 그런 얘기들이 기간 투자가들 사이에 굉장히 많았어요. 얼마가 착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이제 애널리스트가 기업가치 평가를 하는데 두 가지로 하거든요. 그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보고하고 두 번째는 벤치막, 그러니까 피어그룹이라고 하죠. 게임 회사들 이렇게 비교해서 비슷한 회사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가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싸다. 이건 무조건 더블, 트리플 난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의 공모가격은 아니다라는 게 통상적인 리포트의 대강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거의 신규 상장 종목들이 거의 기본 더블 나고 이런 상황이 유동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진짜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영끌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지난 6월 달 SK바이오판 공모주 청약할 때 예를 들면 진짜 어떻게 17주를 받은 분이 있다 기사를 보니까 그런데 그거 17주만 팔았는데도 300만 원 벌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300만 원이라는 돈이 이게 어떤 돈이냐면요. 3억이 있어야 이자로 1년에 수취할 수 있는 돈이에요. 은행에 3억 맡기면 1%니까. 그렇죠. 그렇죠. 300만 원 받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한 주, 두 주라도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게 사실 지금 유동성 장세의 아주 상징적인 풍경이죠. 왜? 금리가 그만큼 낮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데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풀린 게 왜냐하면 지금 증시 대기자금이라는 게 통상 예탁금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탁금이 53조 이렇게 되는 데다가 이게 여차직하면 예탁금이 되는 계좌들도 있어요. 이게 증권회사에 하는 CMA 계좌 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 이건 진짜 거의 예탁금이나 마찬가지인 게 증권회사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자동으로 계좌로 넣었다가 일로 옮겼다가 자동으로 해줘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주식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전화해서 이거 좀 옮겨주세요. 주식 사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사전에 내가 신청을 해놓으면 장 중에는 예탁금으로 갔다가 장 끝나고. 왜냐하면 CMA 계좌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잖아요. 물론 예탁금 이용료도 있지만 이자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버나잇 하루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자가 발생하니까 장 끝나고 3시 반 이후로의 CMA 그다음에 아침 9시 전에 예탁금 이렇게 넘어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CMA 잔고가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이것도 올해 초하고 비교해 보면 20%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증시 대기자금 여기에 또 RP 같은 것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것만 합쳐도 얼마냐 60조에 플러스 54조가 대기자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게임스가 공모가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간 투자가들의 청약을 기준으로 보면 경쟁률이 SK바이오폰을 넘어설 거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는데 주당 공모가격은 2만 4천 원입니다.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공모가격 희망가격 밴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얼마냐면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인데 당연히 최상단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10일 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는데 이번에 공모하는 물량이 1,600만 주를 공모를 하는데요. 이 중에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 물량이 1,600만 주의 20%, 320만 주입니다. 그래서 공모주 청약할 때는 주식 매수대금의 50%를 청약증권으로 맡겨야 되니까 만약에 1,000주를 청약하시려면 2,400만 원의 50%, 그러니까 1,200만 원을 맡기시면 1,000주를 청약할 수 있는데. 50%만 넣으면 돼요? 네네. 청약증권이 50%예요. 그래서 1,000주를 청약하면 그런데 몇 주가 나올지는 모르죠. 기본적으로 한 주가 안 나오겠네. 한 주 나올 가능성, 한두 주 나올 가능성 있죠. 그래서 이 공모가들을 기준으로 계산한 카카오게임즈의 시가총액은 1조 7,600억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카카오게임즈의 상장 후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청약하실 수 있는 증권회사는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되어 있는 데가 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 176만 주가 되어 있고요. 삼성증권이 128만 주 그리고 KB증권이 16만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오늘 내일 중에 하셔야 되는데 통상 이튿날째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권하고 싶은 건 하실 양이면 그냥 첫날 하십시오. 왜냐하면 둘째 날 하시면 시간이 늦어서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증권회사 업무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해서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내가 하겠다 생각하시면 그냥 빨리 하시는 게 업무상은 편할 거다. 그래서 이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뭐야.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지금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다 받치고 있고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이렇게 커져 있는데 청약 물량은 왜 이렇게 20%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융위에서 청약 제도를 손을 봐서 개인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안이 나왔는데 오늘 매일경제에서 단독 보도를 한 걸 보니까 처음에서 손을 보는 물량을 상장을 할 때 기업 공개를 할 때 처음으로 배정을 하는 게 우리 사주 물량입니다. 직원들에게. 그걸 20%를 주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참 묘한 게 직원들은 그들 회사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안 사요, 그래서? 안 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진짜 예전에 보면 증권회사 할 때도 모 증권회사 진짜 있었던 일인데 이게 신설증권사다 보니까 또 직급이 제 친구니까 높잖아요. 높다 보니까 많이 나온 거야. 안 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옛날 IMF 때 우리 사주 때문에 망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안 받자니 회사한테 찍힐 것 같고. 억지로 샀어요? 안 받는다 그러면 회사에서 저 애사심도 없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나쁜 뷰를 갖고 있네.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간부사원이.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하고 사적인 계약서 가지고 그 친구가 사기한 거예요. 그 부속원들 다 있는 데서 공중하고. 그런데 이게 다섯 배는 올랐네. K모 증권사예요. 증권업도 그렇게 올라요? 아니, 그때는 그렇게 됐지. 2000년대 초반에. 그래가지고 화병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밖에서 볼 때는 그 회사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임직원들은 되게 네거티브하게 보는 게 많아요. 우리 사장님, 꼰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회사도 실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실권이 나면 어딜 주냐면 기관 투자자한테 주는 거야. 실권 난 부분만큼. 그런데 그거를 손을 봐서 우리 사주 물량 20% 중에서 우리 사주 조합원들이 안 하는 물량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줘라. 이렇게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개인 물량이 많아질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와, 슈퍼 왕겜이 해가지고 몇십억, 몇백억 원씩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물량으로 하면 막 천만 원, 이천만 원 하는 사람들은 진짜 영끌 해봐야 한 두 주밖에 못 받는다. 이런 게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한 10%, 개인 투자자한테 배정된 게 20%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절반을 5천만 원 이하 소액 개인 투자자들한테 청약 구간으로 먼저 주고 나머지 10%를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규정을 바꾸려고 한다는 걸 매경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제일 싫어하는 데가 누굴 것 같아요? 기관? 증권사가 싫어하는 거예요, 증권사가. 왜요? 왜냐하면 증권사는 이게 흥행을 해야 되잖아요, 흥행. 그런데 기관 투자가들은 큰 물량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요 예측이라는 절차도 있고 해서 예측이 가능한데 개인 투자 물량을 늘려놓으면 개인 투자들이 갑자기 지금처럼 장이 좋을 때는 막 몰려들지만 싸하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단에서 할당된 게 미달이 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받아? 주관사에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담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말자니까요. 금융위에다 그러고 있다는 거고 금융위에서는 그래도 지금 3월 이후에 우리 시장을 바친 게 개인 투자자분들 아니냐? 이거 좀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고 있는데 어쨌든 금융당국의 어떤 스탠스는 개인 투자자들을 좀 배려해야 된다. 공모 청약에도 이렇게 스탠스가 지워지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아마 청약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좀 높인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제도가 되려면 장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한번 보시자고요. 그런데 어쨌든 카카오게임스는 발풍을 파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내일 여러분께 상황이 주어진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얼마나 땡길 수 있을지 그런데 한 3천 대 1 그 정도는 가겠네요. 보니까 분위기가 저는 포기입니다.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트럼프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은 지금 굉장히 추격을 하고 있고 심지어 경합주 중에는 뒤집힌 것도 생기고 있다고. 양당 다 전당대회를 다 마친 다음에 본격적인 후보 간의 경쟁이 좀 있으면 후보 간 토론회도 벌어지고 이렇게 될 텐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 힐러리 크린턴의 지난 2016년 대선에도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전국적인 표는 힐러리 크린턴이 더 많이 받았는데 이게 승자독식 구조로 되다 보니까 이 여섯 개 주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인 이 여섯 개 주에서 과연 트럼프가 몇 개 주를 갖고 가는지 또 바이든이 몇 개 주를 회복해 가는지 여섯 개 주를 다 져버렸기 때문에 힐러리 크린턴에는 그래서 굉장히 선거인단에서는 이겼으나 대통령을 못한 그런 케이스가 나왔는데 그게 어디냐 위스콘시 노스클리라이나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애리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5에서 10% 격차를 보이고 있었는데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4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니까 바이든과 트럼프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여섯 개 경합주에서 좁혀졌다. 예를 들면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 3.5%포인트 차가 나고요. 플로리다 3.7 펜실베니아 4.7 미시간 2.6 애리조나 2.2 이 정도면 대충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걸 추세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니까 골든크로스 날 수도 있겠더라고. 트럼프 입장에서의 골든크로스죠. 바이든은 쭉 내려오고 트럼프는 쭉 올라와서 이게 이 추세가 몇 주 더 유지되면 물론 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추세가 연장선을 쭉 그려보면 트럼프의 골든크로스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노스캐롤란에서는 이미 0.3%포인트 차로 트럼프가 우세하다라는 여론조사까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이든이 좀 급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바이든이 대체로 공세를 취하긴 합니다마는 부통령 후보죠. 해리스의 입을 통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본인은 약간 스탠스가 조금 약한 스탠스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제부터 나온 바이든의 업법은 전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강한 트럼프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쎄요. 멘탈에서는 워낙 차이가 많이 나요. 멘탈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내상을 못할 거야. 전투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역대급이기 때문에. 이제 두 달 딱 남은 거예요. 11월 3일이니까. 두 달 딱 남은 거의 두 달 남은 미국 대선의 판세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판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6개 주의 경합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면서 물론 바이든이 됐을 때 주가가 빠지고 트럼프가 됐을 때 주가가 오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또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으니까 좀 아주 예민하게 이걸 다시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관련된 소식들은 종종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또 전문가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 이것도 일본 얘기인데 일본은 스가 장관이 아마 차기 총리 쪽으로 조금 유력해 보이는 거죠? 자기들 종합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자민당 내의 국회의원 표를 한 60%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방장관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정부 대변인 같은 겁니다. 정부의 입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베 총리가 사실 임기 중에 대장염이라고 하지만 또 나오는 건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최장암이다 이런 뉴스도 같이 나옵니다마는 그러면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꼭 좀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측근들에게 아주 단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도 퇴임하는 최장수 총리의 어떤 그런 입장 같은 것들을 등에 업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유력한 거 아니냐. 이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라고 하는 게 호소다 파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가 공식적으로 스가 관방장관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소다로 부총리도 강한 어떻게 보면 후보군 중에 한 명이었는데 스가에 대한 지지를 철저하게 하라라는 지지를 했다고 하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아마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차기 총리가 유력한데 국회의원들만 하는 건 아니고 대의원들이 있으니까요. 선거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자민당 내의 유고사항에 대한 선거 방식에 따라서는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차기 총리가 유력해지고 있다. 그런데 스가 요시히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냐하면 한일 관계가 아베 때와는 좀 다르게 갈 거냐 아니면 더 나빠질 거냐 이런 추측을 좀 해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일본 정가에서는 자수성가의 상징 같은 사람입니다. 48년생인데 사실 굉장히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학도 수업료가 가장 싼 대학을 선택한다고 호세이 대학이라는 걸 갔다라는 얘기고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정치를 했습니다만 요코하마 쪽에서 정치를 배우고 했는데 대체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어떤 인물에 대한 평은 그런 거예요. 자기 속내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그리고 자기 보수에 대한 철저한 복종.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 보수가 개파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베 신조 총리가 두 번 총리를 할 때 두 번 다 첫 번째는 총무대신을 했고 지금은 또 관방장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두 번 다 아베 총리 하에서의 아주 측근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자기 색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언론이라든지 또 국민들에게도 철저하게 몸을 낮추는 그런 정치 스타일을 가진다 이런 거죠.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막부 시대에 우리가 뭡니까? 새를 울게 하는 방법. 오다 노부나가는 새를 쳐 죽인다.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새 울 때까지 기다리는. 독국가와 이에야스 같은. 그런가요? 그런 스타일 아니냐. 이렇게 평이 나오는 그런 정치인이다. 그래서 만약에 되면 아베 총리처럼 막 강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쩌면 말을 좀 줄이면서도 좀 이렇게 자기 생각을 펼쳐나가는 그런 일본의 리더십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베 총리와는 조금 그렇지만 이 대한관계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의 설정은 아마도 광방장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오조로 정부의 입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달라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주 내로 일본의 차기 총리가 결정이 되는데 광방장관, 일본 정부의 입역할을 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장관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국제적인 흐름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챙겨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유통의 신 준비하고 계신데 아주 또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의원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모시죠. 네. 그럼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박종대 연구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연구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박종대 연구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